반가워요 고은소님들 사회문화 송고은입니다. 고3 3월 학평 해설 들어가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발췌해서 듣거나 쭉 들어도 좋을 겁니다. 개념을 다 정리해 드릴 거라서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뭐 이제 익숙하시죠? 사문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유형으로 1번의 2점짜리로 고정이 돼서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디옥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사문자형 구분하는 문제죠.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절도 용의자 갑을 체포했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진 것은 마찰이 적어진 것은 인간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갑을 체포했다. 네 그래서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체포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됐고 또 시민들이 도와준 것도 시민들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된 겁니다. 니은만 자연현상이고요. 자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참축적이다. 그대로 정답입니다. 사문현상은 가참축적이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함께 갖는다. 아니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같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존재법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당위법칙으로 설명되고요. 4번 기역과 같은 사문현상은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아니죠. 둘 다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5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역과 같은 사문현상. 잘못 말씀드렸네요.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고 해야죠. 네. 니은은 자연현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역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일단 둘 다 사문현이니까 달리라고 할 수 없고요. 법칙 발견이 어렵습니다. 자연현상에 비해서. 네. 그래서 1번이라고 정리해 주시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많이 나옵니다. 인과관계가 불명확해서 사회문현상은 개연성을 가지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필연성을 가진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법칙 발견은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보다 용이해요. 사회문화현상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법칙 발견이 훨씬 더 용이한 것은 자연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가불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능갈등상상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 가지고 푸는 거죠. 옳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자 갑을 뭐라고 했냐면 정당은 당원들이 모인 집합체에 불과함으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고려해야 됩니다. 개인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갑은 사회명목론 되겠습니다. 정당은 고유한 특성이 있고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사회적인 집합 자체가 개인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고 플러스 개인들은 사회의 영향 하에 있다는 거예요. 후보자는 정당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실재론 기억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의해 구속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회를 강력하다고 보는 의뢰관점 사회실재론이고요. 니은 의뢰관점은 사회를 그렇죠.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디귿 갑은 을과 달리 공익이 개인적 이익의 총합을 가리키는 말에 그렇죠. 불과하다고 보죠. 그래서 사회적인 전체 이익은 개인의 이익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집합적 성질은 개인적 성질의 총합의 이상 이하도 아니고 같다. 따라서 사회는 다시 개인으로 쪼개질 수 있다.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명목론만의 입장입니다. 자 리을 의뢰관점은 갑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시 제도개혁보다 의식개혁을 중시하나요? 아니죠. 사회실재론은 제도개혁을 그리고 명목론이 개인의 의식개혁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